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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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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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옴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성교사입니다.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 전도 캠프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그동안 한 달려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우리의 현장 속에 참된 크리스도에 빛을 비추는 그것도 대구 전체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대구 전체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기중한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캠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한 주간 직장 속에서도 캠프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언약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죠.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리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축복 가운데 그리도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가진 자는 날마다 새로운 신앙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요한복음 21장에 옛날 자리로 도망갔던 다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하신 일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고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고 미래를 누리는 비밀인 보호자의 능력을 각인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교 대회 이후에 우리의 많은 중남미 제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함께 40일 집중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부활 이후의 두 번째 일인데 보호자의 능력을 각인하신 일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이 또 많은 우리 중남미 제자들이 중남미 성교 현장에서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 있다면 보호자의 능력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으시피 유대인들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은 막강했습니다.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힘없는 초대교회 연약한 초대교회 배경없는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잡아가 두고요 사형의 자리까지 초대교회를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로마 열 황제가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힘없고 배경없었던 그 초대교회가 결국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보호자의 능력을 초대교회는 각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을 이기게 되고 그 당시에 로마를 이기고 세계보금화를 이루어야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켰는데 이 보호자의 능력이 바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캠프 현장에도 다른 것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활 이후에 하신 일 40일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각인시키신 보호자의 능력 그 사실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응답들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거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은 부활 이후의 세 번째 일입니다. 먼저 치유하셨고요. 두 번째로 보호자의 능력을 각인시키시고요. 세 번째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부활 메시지인데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을 치유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만민을 치유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보좌의 능력을 각인하는 이 축복된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도 내가 각인해야 된다, 각인해야 된다 해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 감염 갈수록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각인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하겠다. 17절에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있겠다 말씀하시고 18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살릴자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가짜 능력이 아니고요. 진짜 능력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가 나는 것도 나오는 것도 축복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넘어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배운 것도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살고요. 나와 관계된 교회가 살게 되고 후대가 살게 되고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사실은 노예로 보디발집에 팔려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성령께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보디발이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축복된 역사가 어디까지 나타났느냐 불신자의 집에, 밭의 소유까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의 41장 3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 왕인 바로왕이 자기 신하들 앞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불신자 왕인 바로왕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하들 앞에 오히려 총리로서 추천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요셉이 애금을 살렸고요. 그 요셉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과 관계된 가정과 가문 현장 교회 또 모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엘리사 자기의 서성을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 엘리야 서성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요구했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로 통해서 결국 일어난 응답이 뭡니까 도단성운동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기주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기준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하므로 축구합니다. 오늘 4등전 2장 전체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초대교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들은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입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제자들이었느냐 3년 동안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문제 앞에서 영증 문제에 당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2절 3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런 불은 태우는 것을 말하고요 바람은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상처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염려고 낙심이고 두려움이고 절망이죠. 우리의 깊은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염려들 문제당함이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두려움들 뭔가 불안한 것들 그게 전부 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상처들 속에 나오는 것인데 그 상처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일어나니까 결국 그 상처들이 내면의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받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오래된 상처들 오래된 습관들 오래된 체지들을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 가지고 영증 문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와 어떤 면에서 여러분 또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체질되어 있는 모든 불신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 체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열등감과 숨은 동기 계산들로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살이는 참된 제자들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의 내면이 치유되어지면 여러분의 부족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사동기 2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가 되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면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내면이 치유되어지면서 복음 증가하게 되는데 제네는 말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사질에 보세요. 사동기 2장 사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다른 언어들을 말했다 외국어를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이 제자들에게 생겨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마지막 순간에 계집 여종이 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나살의 사람이 아니냐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드나가서 맹세하면서 부인해 그리고 드나가서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했어 모른다라고 그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바뀐 모습이 어땠습니까 종교 법정 앞에 섰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꼬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옥에 잡아가두려고 베드로를 종교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4등연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담대함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 나빠이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그 결과로 결국 15개 나라에서 온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큰 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오늘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해요.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변화 이전에 나를 바꾸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위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 왜 예수 믿는다면서 그 모양 그 꼴일까 늘 남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핑계를 대며 그 사람 좀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그 환경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모든 제자들 성령 충만함을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 지난 날에는 보여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게 되니까 열다섯 개 나라의 다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절대 문이죠. 전두에 큰 문들이 열려지는 사실들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열다섯 개 나라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 이게 말씀의 성취구나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19절까지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나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전두의 문들을 열다섯 개 나라 다민족을 복음받게 되어주는 역사와 함께 그 복음의 문들을 열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제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따라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사람의 말 여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게 준비된 15개 나라 다민족 하나님의 준비된 다민족의 문들을 열게 되고 그 속에서 말씀 정치의 읽자들을 보게 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응답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기조한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하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 묻자고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참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그게 바로 세상 살리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초대교회 4등전 2장에 어떤 면에서 마가다락방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모든 문들은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여시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42절부터 47지라 보면 어느 정도 문을 여시느냐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시는데 모든 것이 시스템이 딱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은 말씀을 포럼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포럼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요. 내가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의 성취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말씀 포럼 팀이 딱 만들어져요. 오늘 읽은 42절에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뜨글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이 이루어졌다는 말 이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교회 안에 주일 강당 말씀을 붙잡고 주일 오후에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그런 팀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이 말씀 포럼 팀이 기간으로 흘러가고요. 이 말씀 팀들이 구역으로 흘러가고요. 이 말씀 포럼 팀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모여서 뭐하느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포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들이 만들어지는 말씀 포럼의 영적인 시스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한마디로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포럼이 이루어지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혼자라도 하면 돼요. 내 혼자라도 하면 돼요.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모르게 대학부 대학생 한 명이 그냥 자기 혼자 말씀 잡고 그 말씀을 포럼을 혼자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감히 갈수록 그게 우리 대학생들 모여지면서 지금 대학부 안에 말씀 포럼팀이 주일날 받은 말씀 포럼팀이 이루어져서 그 영적인 힘을 우리 대학생들이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뭔가 하자하자 해서 이 사람 끌어모으고 저 사람 끌어모아서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마는 일단 나부터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포럼이 되어지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교회 구석구석에 세워지게 되면 여기에 허감의 역사들이 틈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데 기도하다가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여기에 말씀 포럼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와 더불어 그뿐만 아닙니다. 핍박 속에서 경제적인 어름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름을 당하는 성도들 도와줄 만큼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경제 시스템이 교회 안에 딱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44질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줬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문으로 어름을 당하는데 그 어름다운 성도들을 도울 만큼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경제 시스템이 초대교회 안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초대교회에는 성전이 따로 없었어요. 집이 미션음이었고 그 집이 교회이고 그 집이 후대를 키우는 알류티시였어요. 오늘 본문에 각자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전도하는 지교의 시스템이 세워진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 보면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집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든 집이 미션음이 되어지는 전도하는 지교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47절의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결국은 로마와 세계를 살리는 제자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초대교의 성도들 성령 축복만함 속에 들어가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한 시대를 바꾸는 로마 보금화의 귀한 제자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이 축복의 의사를 누리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우리의 모든 현장을 놓고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자동의 이장의 이응답 체험하는 캠프가 되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을 것인가 그러면 복음 받을 사람도 하나님께 붙이시게 돼 있어요. 절대의 문인 전대의 문들도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어요. 그 속에 교회 안에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살리는 시스템들이 우리가 캠프하고 지나갔는데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축복된 응답들을 초대교에 일어났던 이 응답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그 응답이 길 죄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초대교에 누리는가 먼저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까? 성령은 먼저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 중에 과학이 뭐냐 영적인 과학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져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져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사실은 삶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진 사람들 보면 그냥 단순히 삶이 무너졌다 아니에요. 이미 그분들을 보면 생각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느냐 혼란스럽게 그 삶이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 삶이 어떤 면에서 생각이 어심스러운 그런 어심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 사람들은 결국 어심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몸에 힘을 얻으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낙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것 때문에 병이 들어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격적인 일을 당하죠. 그때는 모르는 것 같은데 지나 놓고 보면 그게 해결되 안 되면 그게 트라우먼 가 돼가지고 언제든 그것이 우리를 애먹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과학중의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도 그 이름으로 말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과학중의 과학이에요. 사단을 이길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허가 백사들이 무너져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중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토운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는 이란 말씀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기중한 이유는 뭐냐 성령은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내필임 시대입니다. 내필임 문화 내필임 책 모든 것들이 내필임 속에 빠져있어요. 여기 우리 후대들이 이미 여러분 완전히 젖어있고요. 내필임은 무엇입니까 삼단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삼단체로 말미암아 결국은 접신하게 만드는 것이고 무당 따르게 하는 것이고 귀신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당 쫓아가고 귀신 따라가게 하고 그게 능력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그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의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얻으러 결국은 우상승자할 수밖에 없도록 귀신 들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영적인 재앙이 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갈수록 정신병은 급증하게 돼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엘리트를 들을수록 오히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실제로 영적인 재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 그들 가운데 심어진 사상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훌륭하다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 안에 모든 영웅들이 다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그리도가 필요 없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내 필요는 무엇을 심습니까 삼단체는 무엇을 심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자꾸 교육합니까 아닙니다 네가 다 할 수 있다는 것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하면 된다는 것 이걸 은연중에 문화를 통해 심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영적 재앙 속에서 결국 문제는 목표는 뭐냐 후대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은 빼버리고 완전히 후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내 필요의 전략입니다 그게 다 걸려들이십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면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4등 1장 4질에 예로 살림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예로 살림은 지역이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로 살림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드려지고 체질 되어질 때에 거기에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 우리에게 주신 은약이 그 은약인데 그 은약이 확실한 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각의 상체에 매여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묶여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는 자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이런 묶여있을 뿐이지 각의에 묶여있고 상체에 묶여있을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 아는 자는 해방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묶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체가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이미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나도 모르게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영직 문제로 드러나요 그리스도 아는 첨된 해방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속기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겠다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속이면서 멸망거로 끌고 가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그리 도붙게 될 때에 우리는 사단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시대에 질병이 우울증이 나잖아요 그 우울증의 가장 중심은 뭐가 있느냐 나는 내 혼자라는 것 나는 내 혼자라는 것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자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도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성공해놓고도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마태문 1장 21절 23절에 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보라 천혜가 잉태의 아들이라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임만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해방된 자로서 사단에게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증거거리가 돼요 실패했습니까 성령축만 받게 되면 그리도 원약 속에 들어가서 성령축만 받게 되면 실패인 그것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돼요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로 그리도 원약 붙잡고 성령축만함 속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진짜 그리도 원약 붙잡고 성령축만함 속에 들어갈 때에 마통원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사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세계보금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세계보금화의 영입니다 땅 끝까지 살리는 세계보금화의 영입니다 전도의 영 세계보금화의 영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리도 원약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땅 끝까지 살리는 세계보금화의 일꾼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은약만 붙잡으면 그것 붙잡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것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 말자 주여 나의 영혼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삼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내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딴 기도하지 말고 눈 뜨자 말고 눈은 뜰 거 아닙니까 눈 뜨서 아침에 일을 하기 전에 조용한 시간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시간에 힘을 얻는 시간 한마디로 하루를 나가기 전에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 뜨서 그리고 낮에 나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 당하게 됩니다 그 만남과 일들 속에 착각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 속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초월하고 또 뭔가 그곳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침에 답을 붙잡았는데 해답으로 딱 와요 아니 응답으로 딱 보여지게 됩니다 만남이 응답으로 일들이 응답으로 나와요 그게 낮시간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놓고 이런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해답이 나와요 답을 가지면은 현장에 가서 응답으로 보여지고요 응답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해답이 딱 나오게 되죠 이게 매일매일 되어진다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 영적인 서밋을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 아침에 눈 떴어 낮시간에 모든 기도를 인근하고 밤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게 될 때에 결국은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잃는 빛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여러분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요 그게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라는 그러면은 이제는 힘이 딱 있으니까 예전에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찾아가게 돼요 갈등을 찾아가게 돼요 아예 갈등 속에 뛰어들어요 아예 위기를 찾아가게 돼요 왜냐? 그것도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아니까 힘이 없을 때는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힘이 딱 생기니까 오히려 문제 속에 가는 거예요 위기 속에 가는 거예요 갈등 속에 가는 거예요 그로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자들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각인하시면서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도요 애쓰고 몸을 치지 않았고도요 여러분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십시다 주여 나의 영혼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도로 붙잡혀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에 모두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가짜 능력이 아닌 진짜 능력이요 절대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과 함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위에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암은 소섬 뜻 الأ